자 대박 주식 시리즈 173탄입니다. 173탄. 자 이 종목의 영업이익이요. 작년에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 되다가 특정 사업 구간이죠. 특정 사업 구간이 계속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단기 손실이 지금 왔는데요. 한번 단기 손실이 왔습니다.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단기 손실이 왔다라고 해서 사내 현금 흐름을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대단히 튼실합니다. 뭐 위험할 정도로 단기 손실이 손실액이 크지 않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173탄으로 이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요. 이 종목의 목표가는요. 목표가 이전에 일단 장기 목표가를 말씀드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잠재자산은 지금 손실액이 조금 좀 줄어들어서 1만 2천원에서 1만 2천5백원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대에 단기 손실이 오지 않았으면 1만 3천원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인데 올라가지를 못해서 1만 2천5백원으로 제가 잠재자산을 측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종합주가가 1천4백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2천5백원을 지지를 받으면서 약 4천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약 65% 이상 급등을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의 그 현금자산을 보면 뭐 위기를 경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해도 위기를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173탄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 제가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인가 1500% 이상은 수익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500%를 잡고 추천 금액을 1500만원을 측정을 할 생각입니다. 자 50%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돈이 없는 분들한테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의 추천가가 비싸게 측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성공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전재산을 날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자세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 내시고요. 돈 많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제 값을 충분하게 받고 추천을 할 생각입니다. 자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무료 추천 기회도 드리니까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오면서 종합주가가 2000포인트 가까이 근접을 했죠. 자 그렇다라고 해서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는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제2차 경제대공황이 오는 신호탄을 머지않은 세월에 맞이하게 될 건데요.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빨리빨리 기존에 있는 주식을 정리를 하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아울러 새롭게 주식시장에 지금 진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주식시장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하니까 삼성전자의 매수를 들어가고 동학개미운동에 지금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런 분들은 절대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하고 결국은 실망을 하게 되면서 야 이거 뭐 주식투자 해봐야 별 볼일 없다. 이런 큰 실망을 안으면서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주식시장의 이번 급락장에는요. 절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서 큰 돈을 볼 수 없다라는 것 제 이야기 제 2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대에 대박주식시리즈 240탄을 지금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천한 날짜에 같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나를 따르는 회원님들하고 제가 동시에 매수를 했는데요.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때 추천했던 종목이 240탄 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대공황이 올 수 있는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때의 2016년도에 추천드렸던 종목의 4배에서 5배 4배에서 5배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만 오늘 지금 현재 173탄 째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제가 바꿔드릴 용의가 있으니 제 동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인연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대박주식 시리즈 173탄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2500원을 깨고 분명히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건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대로 이 주가는 그렇게 꼭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25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얼마까지 깨지게 되는가 무조건 이 종목은 1000원을 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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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린 것 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2,000원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12,000원이 넘는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깨졌을 때 2500원을 잠시 깼다가 지금 약한 65% 급등을 했거든요. 자 이 종목이 다시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는 대공황 입니다. 25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1000원으로 그러면 이렇게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천원에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천원에 주가가 빠지면 내 잠재자산 12,000원 만 찾아 먹는다 라고 해도 1200% 수익 이잖아요. 1200% 1200% 인데 자 이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800% 수익을 냈었던 종목 입니다. 800% 800% 에서 정확하게 제가 매도를 친 구간이 얼마냐면 11,200 원 입니다. 11,200 원 11,200 원 매도를 치면서 2014 2014 년도에 이 종목은 앞으로 5년 6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다 왜 이 주가가 빠지는가 지금서부터는 급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5년 넘게 6년째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 6년째 하락을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이미 800% 넘게 수익을 내면서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다 앞으로는 5년 6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그래서 이번에 4200원 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그냥 초급락을 해가지고 2500원 까지 지금 빠진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 4500원 5000원 절대 돌파를 못합니다. 제가 이거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전 점점을 깨고 내려가면 대공항이 오면서 이 종목은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만 빠진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이제 1000원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내 잠재자산만 찾아 1200%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인데요 자 이 종목이 대공항이 오는데 대공항이 오는데 1000원 에서 500원 까지만 더 빠진다라고 하면 이건 뭐 그냥 무조건 2000%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요 추천 금액을 15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돈이 없으신 분들은 찾아오셔서 이런 대박 주요 선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제 마음으로 움직이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 무료 추천 드릴 수 있는 용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으로 대박 이제 실패한 인생을 다시 한번 대박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에서 저희 카페 찾아오시는 길 문자 전화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맨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유력 카페 무력 카페 돈 버는 비결 배우는 링크 주소 이렇게 다 자세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고서 카페 주소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1200% 에서 1300% 많게는 2000% 이상 대박 주식 시리즈 173탄 에 잠재자산 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포스트를 잘 보시고요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이론 은 제가 2012 년도 에 2012 년도 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을 했고 이 새로운 경제 이론 을 만든 사람이 바로 붉은 태양 차관성 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대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제가 아까 제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1773탄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이 종목 2014년도에 11,000원 가까이 11,000원 대에서 12,000원 대에서 이 종목은 이제 꼭지 목표가를 쳤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주가가 앞으로 5년 6년 이상 급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번에 2,500원 대까지 주가가 빠진 거 아닙니까? 제 예측이 정확하죠. 이게 바로 다 잠재자산을 근거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식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예측 정보잖아요. 아까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173탄은요. 경제 대공황이 오면 2,500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제가 미리 예측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 동영상 대박 주식 시리즈를 보면서 제가 173탄째 매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종합주가 학습 효과가 굉장히 늘어나서 종합주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야 나도 한번 삼성전자를 사서 한번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 이렇게 해서 동학개미운동 여러분들은 언론에 속은 겁니다. 자 코스피가 이렇게 오를 때 삼성전자 지금 10%도 지금 안 돼요. 수익이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삼성전자의 배신이 또 한번 온다. 여태까지 배신을 때렸는데 이제 삼성전자의 배신이 또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삼성전자 아직 매수 하려고 하시는 분은 절대 사지 마라. 그리고 기존에 이번에 새롭게 처음으로 뭐 2030 세대들이 경험이 없어서 삼성전자에 올인 하신 분들도 많고 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또다시 배신당합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삼성전자 빨리 빨리 정리하십시오. 삼성전자로 이렇게 좋은 시장에 삼성전자로 돈 벌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는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로 몽땅 옮겨 타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무작정 저랑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전업투자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저는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무작정 연락을 하시면 제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랑 지금 만남을 예약하고 있는 분이 지금 한 달이 넘게 밀려져 있습니다. 서울의 제 동영상을 보시고 이제 173탄을 누적적으로 보시면서 삼성전자 이미 정리했다. 빨리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랑 지금 만남 예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멤버십 회원으로 이미 가입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만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고액 자산가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돈 많은 사람들은 장고증령을 제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 보내면서 빨리 좀 만나자. 주식을 빨리 사고 싶어서 이렇게 빨리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또 한 번 종합주가 태 급락이 올 때가 됐으니 서두르지 마시라. 지금 사셔봐야 득될 거 하나도 없다. 라고 제가 날짜를 연기를 해드리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랑 예약이 지금 한 달 이상 다 밀려져 있기 때문에요. 순서대로 받으면서 지금 만남을 갖고 있는데 이제 수많은 지금까지는 뭐 한 달 제가 유튜브 동영상 대박 주식 시리즈 올린 지가 지금 한 달 반이 넘는데 한 달 반 동안은 고액 자산가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무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멤버십 제도를 만들어서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먼저 지불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고액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러면 돈이 없는 분들은 뭐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서부터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을 뺀 나머지 주 중에 자산 1억 이하의 소액 투자자는 오후 3시서부터 9시까지 이렇게 만남 예약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 회원들도 저를 만나려고 준비하시는 이런 분들도요 그냥 무작정 만나는 게 아니라 저랑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 가입하신 분들만 제가 지금 만남 예약을 갖고 있으니까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시고요. 이제 저는 수익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에 아니면 지방에 부동산 부자 아니면 엄청난 유동성 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서울 강남에 수십억 이상 아파트를 갖고 있으신 부동산은 갖고 있으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을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그만한 가치 제 값어치에 대한 대가를 저는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 값어치만큼 제가 돈을 받고 추천을 할 것이고요.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제가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고 성공하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돈 많이 있는 분들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이제 제2의 국민 제2의 IMF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가 머지않은 세월에 오게 될 것이다. 이번에 한 번 터졌죠.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다. 돈 많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그만한 값어치를 받고 추천을 드릴 생각이고요. 없는 분들한테는 무료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 동영상으로 자세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금융위기가 이미 터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동그라미 신날 자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저처럼 이렇게 미국 다우지수 그 다음에 S&P 나스닥이 이렇게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에 최고 고점에서 최고 고점에서 월가위들이 하락장에다가 빼팅을 했고 이제 금융위기를 월가위들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 파생시장에 엄청나게 포지션의 변화가 오는 것을 보고 이날 포스트를 썼습니다. 이제 종합주가 대금락이 올 것이고 세계 제2의 금융위기를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된다. 자 이번에 터지는 금융위기는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이 됐다는 이렇게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올시다. 이건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아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서 100년만에 단 한 번도 겪지 못할 그런 엄청난 후폭풍이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오게 될 것이다. 이 포스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이제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지난번에 2012년도에 카페, 2011년도에 카페 개설을 하면서 그동안에 저를 따랐던 회원님들의 수익률 왼쪽에 보시면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이라고 있잖아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발품을 팔으셔야 돼요. 성공하고 싶으신 분은 발품을 파십시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보통 기본 돈이 되는 종목을 다 40개, 50개씩 매수를 했습니다.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지난 수익률이 1000개가 넘는 수익률이 포스터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고 이번 종합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심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으신 분들 그리고 재기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이제 새롭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도 부의 이동에 한번 동참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금융시장에 노크를 하시는 분은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누구나 원하는 이 금융시장에 노크를 하게 되면 누구나 원하는 전업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업 투자를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전업 투자는요 이건 뭐 수익률이 잘만 배우면 엄청난 지식이 터지는 겁니다. 제가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이렇게 공개를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말로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은 공짜로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결은요. 자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노량진 고시원에서 학원비 나가면서 공부한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교육비가 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 주시시장에 들어와서는 그냥 거저 공짜로 배우려고만 달라붙으십니까? 정말로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은요 세상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멤버십 회비라고 있습니다. 이 1인당 200만원인데요. 자 여기에 가입하신 분들만 가입하신 분들만 지금 만남 예약을 갖고 있고요. 이제 무료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지금도 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고의 배당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몇든지 반년도 채 안 된 기업인데 배당을 고액 배당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자 아울러 국민기업에서 지금 이제 구인구직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국민기업 관성이 지원하는 돈 벌어주는 대박교회 돈 벌어주는 대박사찰 이 국민기업 관성에 타이틀을 달고 유튜브에서 활동하실 목회자 그리고 선교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 포스트를 보시고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불교대학이나 신학대학교 나오고 취직활동을 못하시는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대박주식 시리즈 173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돈 많으신 분은 싹쓸이 하시고요. 돈이 없으신 분들은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는 분들 정말로 돈이 없는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를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의지를 표명하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면 제가 무료 추천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